이름 윤산아, 윤성은의 동생이예요. 아는 건 그 정도같아요. 고마워요. 나한테 이렇게 맘 써준 사람 처음이거든요. 음악 안 할 거야? 내가 안 하기로 결심한 게 두 가지가 있어. 음악, 연예. 끼니 챙겨 먹느라 힘들지? 밥 벌어 먹는 게 제일 힘들어. 여기 작곡까지 망생이랍니다. 난 이런 식으로 내 노래 들려줄 생각 없었어. 넌 작곡이 하고 싶은 거잖아. 하지만 간절하진 않아. 네 꿈은 이 정도에서 접을 만큼 하찮은 거니까. 아저씨 같은 사람이 뭘 한다 그래요? 음악이 하고 싶어서 견디고 또 견뎌어요. 노는 거 지겨워. 일 좀 해보려고 나도. 나한테서 2천만 원짜리 곡을 뽑아낼 때까지. 네 가능성을 산 거야.